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217쪽입니다. 등기인청의 접수등에 관한 절차 얘기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는 일단 접수를 받아야 돼요. 일단, 일단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접수를 받아야 돼요. 접수 받는다. 접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접수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일단 뭐예요? 자, 뭐예요? 심사를 합니다. 심사합니다. 심사합니다. 자, 심사는 우리가 뭐예요? 형식적 심사라고 그랬어요.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것은 서류만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 쌍갈일본의 접수장의 기지와 접수시기 이렇게 써놨죠? 예, 접수시기 써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반드시 일단 먼저 접수하고 접수시기는 거기 전산정보 조직의 뭐예요? 저장할 때, 자,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이시면 일단 거기 1번에 등기인청은 무조건 접수받아야 되는데, 예? 접수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자, 접수시기는 4번에 있죠? 그거 줄칩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에 줄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접수의 효과 시기는 등기인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등기인청 정보가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물건면동은, 뭐예요? 물건면동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별을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218페이지에 뭐예요? 등기인청에 대한 심사, 그래서 일단 쌍가립은 등기관의 심사 권한은 뭐예요? 형식처 심사라 그랬어요, 형식처 심사. 형식처 서류와 심사한다. 이 서류를 심사해서 서류가 뭐하냐면, 서류가 완비가 되면, 서류가 뭐예요? 완비가 되면, 서류가 완비가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물을 받는지, 식별부로, 식별부로, 식별부로 기록하게 되면, 식별부로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돼요? 완료가 돼요. 등기가 완료가 된다. 네, 완료가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다. 서류가 완비가 안 됐고, 서류가 뭐하다. 미비하다. 미비. 서류가 미비하면, 뭐예요? 당연히 뭐한다. 미비하면, 등기를 각하한다. 이 각하한다. 이 각하사유가, 자, 몇 조에, 29조에, 몇 개, 11호, 11개의 각하사유가 있다. 자, 29조에, 11개의 각하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하사유가 있는데, 각하사유를 11개 있는데, 우리가 1호는 관할권 위반이고, 2호는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가?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게 중요하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그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뭐예요? 뭐, 세 번째는 권한이 없는 자에 등기한다든가, 자, 뭐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자, 누가 출소가진이 아니었든, 신청인이나 대리인, 출소가진이 아니었든, 이제 쭉 나오는데, 다 외울 거 없어요. 이, 지금 뭐예요?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20페이지 거기 보충이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걸 별표합니다. 그걸 별표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쭉 머릿속에 몇 번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 그 기억에 등기능력 없는 물건, 능력 없는 물건 있죠? 모델하우스라든가, 바닷가, 그죠? 등기능력 없는 물건, 모델하우스 있죠? 그런 거. 그 건물처럼 보이지만, 그 모델하우스는 영속성이 없어요. 왜? 그냥 당연히 뭐하니까. 다 아파트 분양하면 다 철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 있죠? 유치권, 점유권, 질권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주의토지통행권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법령에 근거가 없어요. 특약사항 있죠? 그래서 절대,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은, 뭐 한마디로 뭐냐면, 특약사항 중에, 지상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물건을 양도하지 못하는 특약 같은 거는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특약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분리처벌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자, 이것을 이렇게 암기를, 암기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서 생각이 날려면, 실타리 풀듯이 생각이 날려면, 일단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부일용. 네, 부일용. 네, 부일용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것부터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보자. 그럼, 부일용 조소지,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건만 가능하지, 이 저당권이나 소유권 등기, 이 저당권이나 이 저당권을 부동산 일부에 해오면 등기를 안 받겠다. 왜? 그게 사학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그 공의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건등기, 이 공의 지분에 용익물건등기, 이거 해오지 말라, 아니게, 이거, 이거 해오지 말라, 아니게. 공의 지분에 용익물건등기를 할 수가 없다, 아니게. 용익물건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권리인데, 권리를 어떻게 사용을 해요? 말도 안 되지. 점유를 못하잖아, 지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점유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학권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자기 지분만의 보조등기받상도 등기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자기 비읍번, 비읍번 있죠? 일부 지분원의 보조등기, 시읍번, 공동상수의 일부 자기 상속지분의 상속등기 있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부일형 소수의 그것부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라고?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은 뭐예요? 이렇게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은 대지권과 분리해서, 이렇게 대지권과, 이 구분건물은 뭐예요? 구분건물은 대지권과 뭐하지 말라는 게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 요욕지 소유권은, 이 요욕지, 이 소유권, 요욕지 뭐예요? 요욕지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뭐하고, 이 지역권하고 분리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 채권과. 이 저당권은 뭐예요? 이 채권과 뭐하지 말라. 분리하지 말라. 아니고요. 요욕지 조건은, 지역권과 분리하지 말라. 아니고요. 구분건물은 뭐예요? 구분건물을, 전유분 구분건물은, 대지권과 분리하지 말라. 아니고요. 이거 하지 말라. 아니고요. 분리하지 말라. 자, 일체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 안에, 디귿번 구분건물, 전유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비귿번에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는 얘기고, 농지에 전산권 등기하지 말라.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이은, 강공소 또는 법원의 촉탁할 등기를,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고, 보존등기, 다시 보존등기하면 등기부가 두 개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신청 취지 자체, 법률사 허용할 수 없는 등기 있죠? 아까 얘기해, 부동산 일부에 용의 물고 등기한다든가, 그런 거.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가등기한 뭐예요? 본등기금지, 가처분 등기, 이런 거 안 된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거 외워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자, 이게 중요하니까 꼭 정리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뭐 취하고 철회에서 안 나오고 있고,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제 완료의 절차 있죠? 그래서 몇 페이지에, 자, 224쪽에 이렇게 등기가 뭐가 됐으면, 완료가 됐으면, 누구한테 등기 뭐예요? 등기, 권리자한테 뭘 겨부해 주고, 등기필 정보를 겨부합니다. 예,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 가봤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쭉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거기 228페이지 보시면, 거기 쌍가로 본, 대장소관총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자, 첫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뭐든 뭐든 같아야 돼요. 이 등기부하고,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 표제부. 등기부 갚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등기부 울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대장은 내용이 뭐에 된다고? 내용이 같아야 된다. 뭐하고 뭐는 같아야 된다고? 등기부하고 대장의 뭐예요? 표의상은 같아야 된다. 이게. 자,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뭐예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시고, 의리라는 자식이, 이 보존등기였죠?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아들내미가 했어요. 보내줘라는 게. 서로 틀리니까. 자, 소유권 보존사에서 울로 정리해줘야 되겠죠? 얘가 뭘 팔아먹으면, 이렇게 병원대등기 팔아먹으면 또 보내줘라는 거죠. 이전사에서 병이 됐다. 그래. 서울득표시 관악골신인동 100번지 살다가, 서울득표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사하면 주소지 받겠죠?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하죠? 그러면, 주소지 바뀐 거 보내줘라는 거죠. 자, 이 등기를 말소했으면 여기도 말소하고, 회복하면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자, 거기, 쌍가루 본의 1번, 기억보존 이전, 명의자의 표시 변경, 소유권의 변경, 영적, 말소회복 나오죠? 그럼 만약에 아닌 것 하게 되면, 아닌 것 하게 되면, 일단, 자, 소유권의 뭐예요? 소유권의 가등기를 했다든가,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를 했다든가, 소유권의 뭐예요? 감유 등기 했다든가,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이런 것은 대장에 쓸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토지 대장, 임야대장, 이런 건축물 대장에는 이런, 가등기나 감유 가처분은 쓰질 않아, 쓰질 않으니까, 그런 건 통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해 두시고, 자, 228쪽에, 쌍가루 본의,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있죠? 아주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그렇게 별표해 두시고, 이해해 두지 않니? 전산신청, 전자신청은 요즘 잘 안 나오고 있고, 넘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33페이지의 거기, 등기 절차 강 나온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작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보존등기가 5년 나오다가 작년에 셨다. 그래서 재작년에 셨으니까 올해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절대 보존등기는 원인과 날짜를 안 써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또 나와야 되니까, 올해 또 나와요. 올해 나오니까, 보존등기를 꼭 별표합니다. 꼭 별표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자, 이렇게 보존등기, 이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보존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단지. 단지 뭐예요, 단지. 자, 단지, 자, 부동산을 팔아 먹으려면, 물건을 변동하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등기부를 최초로 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의 부동산의 물건변동은 등기해제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해서, 그 외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에, 모든 이 보존등기 기초로 해서, 연진다. 그죠? 그래서 일단, 등기부를 새로이 만드는, 처음으로 만드는 절차다.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객체 신청인 등기 실행 이렇게 해서, 일단 첫째, 객체, 부동산 일부가 등기가 되느냐? V1용 조서지. 그래서 일단 보존등기 할 때, 절대 일부는 부동산,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건만 가난하니까, 부동산 일부에 보존등기 못하고,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가 안 돼요? 보존등기 못합니다.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그거부터 외우자 그랬어요. V1용 조서지,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안 된다. 이거부터 먼저 보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자,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는, 일필지 전부와, 일동건물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하며, 특정 일부나 공유 지분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V1용 조서지,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래서, 따라서 공유물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든가, 아니면, 공유자증 한 사람 또는 다수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고, 자기 지분만에 신청, 자기 지분만에 신청하면, 안이 된다. 이게 안이 된다. 그거부터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자,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우리가 객체를 봤죠. 객체, 객체. 신청인이라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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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신청이에요. 자, 신청이에요.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내가 바다 매료에서 땅이 생겼어요. 원시치드. 내가 신축 건물을 짓고 건물이 생겼어요. 원시치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려면, 등기부 만들어야 되죠? 단독 신청.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존등기 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대장. 그 대장을 첨부하게 되면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이렇게 네모랗게 생겼으니까. 자, 네모랗게 생겼으니까. 자, 일단 보존등기 할 수 있는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기본 뭐예요? 유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아,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유형은 네 가지가 있다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자, 하나는 대장 등본 떼다가 대장. 대장 등본 떼다가 대장 갖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 판결에서 할 수 있어요. 판결에서.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믿음기 수용이에요. 믿음기 수용. 수용이에요. 대장. 판결 갖고 수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건물만. 건물만. 특별자치 도시사, 특도. 특별자치 도시사,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의 뭐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확인서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만 건물만 그렇다. 토지는 아니고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장을 가지고 보존 능력을 주는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상,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의 그 밖에 포괄 승계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중에 대표인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바로 뭐라고? 시험문제 등장하는 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 받은 사람이라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다.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다.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자 그러면 일단 자 이렇게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으면 바다를 매립한 사람 최초로 갑 신축거부인 사람 최초로 신축거부인 사람 갑 이 최초로 최초로 등록된 사람이 보존 능기 하든가 이 사람이 사망하시면 누가 하든가 상속이냐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특정 유증은 안 돼요. 특정 유증은 매매와 같으니까 안 되고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국가로부터 옛날에 있죠? 연역적이에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된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록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일본인이 폐마하겠죠? 도망가기 바빴죠? 미래를 안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겠지 우리가 우리는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땅을 다 처분해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착해서 여기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마한 것도 쫓겨가니까 다 여기다 도망가 버리고 다 갔겠지 그래서 한동안 아직까지도 아직도 일본 놈의 일본 놈의 이름으로 다마구치 미스무라 뭐 있죠? 그런 일본 놈 이름으로 된 게 우리가 한 3년 전에 어디 종로 있죠? 종로구청에서도 대장의 문서가 발견된 거 하는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다 전산회가 다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그거 땅찾기기죠 그런 건지 그런 거 하는 사람도 그런 건지 뭐냐면 사기단 같은 사기단 도목이 그런 건지 찾아내가지고 늘그맣게 그거 한 건 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또는 상속이 그밖에 포괄중이 있죠? 그런데 그런데 뭐예요?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니까 만약에 뭐예요? 자 방금 본 대로 대장상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또는 상속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못해요 안 된다 왜? 최초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뭐예요? 지금 대장이 있는데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에 이렇게 뭐예요? 대장에 소유권 이전 등록이 돼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한테 해달라고 하든가 그죠? 방금은 최초 사람 아니면 상속이한테 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한테 이렇게 국가로부터 받았다 이게 국가로부터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 국가로 이렇게 예외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 이렇게 국가로부터 자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 사람은 예외로 두겠다 예외 예외 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자 234쪽입니다 234쪽에 보시면 자 거기 기억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 다음에 이전 등록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다 출체세 근데 거기 다만 미등기 토지의 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을 때는 보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 그 얘기에요 자 주번 때 판결 갖고 이제 보존 자 판결 갖고 보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게 자 보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자 토지 대장이 있어요 자 무슨 대장이라고 토지 대장이에요 자 토지 대장의 소유권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자 대장에 등록했는데 실수로 소유권을 누락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장 가지고 보존 등기 하러 갔더니 소유권이 누락됐으니까 보존 등기 못해요 내가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당히 이 대장은 이 땅은 국가가 나래요 국가가 재산세 건드라고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당사자가 국가예요 그런데 갑이 신축 건물을 짓고 나서 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는데 소유권이 누락됐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법에 이 건축물 대장은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지방세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명확해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지자체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지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자 이 판결에서 시험 문제 항상 답으로 등장하는 건 자 안 되는 걸 외우지 되는 건 외울 필요가 없다 이게 안 되는 것만 외우면 돼요 그 안 되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건물은 국가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굴 상대로 건축주 있죠 건축주 건축허가명이 건축주를 상대로 상대로 있죠 소유권 무슨 판결을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이 확인 판결 이것만 안 된다 이거 자 이걸 외우지 안 되는 걸 외우고 하여튼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그거 아닌 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죠 보존능계를 말세를 말세를 이행하라는 그 이행 판결 있죠 다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35페이지에 자 거기 D를 보겠습니다 D를 물론 이제 거기 C를 보면 C 맨 위에 235페이지 맨 위에 C를 보면 토지 대장상의 소유권 표시라니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권 표시의 일부 누락에 있어서 대장을 특정한 수 없을 때는 뭐에 토지는 국가상대 왜 기본적으로 국가관할이 근데 그 뒤에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권 표시라는 우루가 있어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를 정정독해서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후 그 소유 명의를 상대로 판결이 가능한데 그러나 자 이 C를 보자 E를 보자 E 자 그래서 주쳐보세요 자 이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쳐보세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상대로한 소유권 확인 판결과 건축허가 명의를 상대로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한 보존능인 인정은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되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문제 답으로 나오는 기본 답이 그거니까 판결 중에는 외워달라는 게 뭐라고 건국판 없다 건물은 국가상대로 건축상대로 건국판 없다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상대로 판결받고 보존된 가스 없다 건국판 없다 그 외우자 자 믿음기 수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일번에 특별자치도의사 있죠 자 이건 연역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자 어디에 서울시 있죠 이 서울시에 이 청계천 있죠 청계천 이 청계천 판자촌을 자 70년대 초반에 다 철거시켰습니다 복계도로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이 어디에 성남시 자 흑석동 자 여기 실리 봉촌동 실림동 있죠 이런 산동네에 다 다 뭐예요 여기 상계동 이쪽에 가서 이렇게 산동네에 무허가 건물 짓고 판자집 짓고 살다가 그죠 철거하면 또 짓고 철거하면 또 짓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양성해 주려고 그래서 이걸 양성해 주려고 자 이 뭐예요 자 이 판자집에 있죠 자 국회의원 선고 때 국회의원 자 뭐 펴주면 좋은 수를 기다린다고 여기다 전기수도 넣어주니까 벼룩의 간을 빼앗지 자 재산세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그러다가 우리 저 박형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를 삼선 대통령 뽑아주면 좋은 수도 기다린다 해서 뽑아주니까 일단 땅은 시 땅이고 건물에 뭐예요 자 뭐 했어요 이거 아파트 져주겠다 개발바람이 불었어요 입주권 있죠 입주권 거기 살던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입주권 다 팔고 나갔고요 이 건물 짓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만 보존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땅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세금 내고 살았다는 그 지자체 있죠 지자체 장에 시장군수 국정경의 확인을 받았어요 받아야 돼요 확인 확인서 자 뭐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건물만이 그렇다 뭐만 그렇다고 건물만이 그랬어요 절대 그러니까 만약에 보존등기 문제가 나와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우청장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토지 나오면 큰일 나 이건 건물만 그런 거예요 건물만 건물만 그렇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236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번 신청정보 기재사항과 첨보정의 작년 문제나는 게 그거죠 뭐가 문제 났어요 거기 기억에 자 세 번째 줄에 등기 원인과 연월인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니까 없으니까 안 낸다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값과 의리 매매계약을 체계라고 소유권 이전는 게 할 때는 매매가 원인이니까 원인이죠 그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보존등기 값에서 이렇게 이전 등기 을로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 원인을 써야 돼 두 사람이 주체가 바뀌니까 매매라는 원인을 써야 된다 이거요 근데 이 보존등기는 내가 이 값이 신축건물 짓고 값이 혼자서 하는데 원인 행위 자체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원인과 날짜라는 건 보존등기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답이 그거였어요 절대 수익권 보존등기 뭐가 없다 등기 원인 및 그 연 원인은 없으니까 신청할 때 쓴다 안 쓴다 이거 아니 쓴다 줄치고 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거기 보존등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